안녕하십니까. 저는 생명탈입 실크로드 순례단 단장 이원영 교수입니다. 오늘 이렇게 다카시마 미도리 상을 모시고 가미노 새끼 완전 반대에 대해서 인터뷰를 하는 자리를 가게 되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생명 탁구 실크로드 운동환부의 이원영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가미노 새끼 반운전 운동의 산정인인 다카시마 미도리 상을 모시게 된 것에 대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인터뷰로 다카시마 미도리 상을 모시게 될 것에 대해 정말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가미노 새끼 운전 반대 문제는 지금 한국에서도 잘 알려져 있고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동북아시아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세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국에서 또는 한국에서 또는 한국에서 반原発 운동화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선생님과 함께 이런 얘기를 듣고 싶어하는 것이 행복합니다. 첫 번째는 지금 일본 정부가 이 가미노세키 원전을 입지를 허가를 하게 된 그 경위가 좀 궁금하군요. 고기에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일본 정부가 가미노세키 원전을 입지를 허가를 결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본 정부가 유리한 중국 정부가 연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중국 정부가 중국 정부가 아는 곳입니다. 広島は原爆が落ちて今でも広島県の人は核に対して恐怖感がありますね。だから広島に作らないで隣の山口県に計画を持ってきたということがあります。 中国전력공사에서 일본 정부에다가 원정계획서를 제출을 하고 나서 시로시마 지역에서는 되지 않고 그 주변의 지역이 어딘가 좋은가 했더니 결국은 이 카메노세끼 쪽에서 결정이 되게 된 이유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山口県でもまずはこちらの日本海の方に3つ計画を持ってきましたけれどもそれは労働組合と漁民の反対で実現しませんでした。 山口県でも日本海、韓国国の道海、東海、東海、東海、農業、中央、いろんな 힘 있는 단체들이 있지만 이곳에서는 그 힘 있는 단체가 없어서 이곳으로 결정이 된 것이다. 山口県でも労働組合と弱い。 反対のセレクが、反対のセレクが、そうですね。 労働組合と、労働組合との労働組合と弱い。 労働組合と、総労働組合は、総労働組合と弱い。 労働組合と弱い。 성태적인 우월성, 타골성에 상당히 궁금한데요. 거기 좀 상세하게 좀 설명 듣고 싶습니다. 이 지역이 どのくらい 기조나 세이타 있게 나는가 설명을 해주세요. 여기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이게 연합의 예정 지점에서 봤을 때 이곳을 만들기 위해 이곳에 있는 이곳에 이곳은 長島壺 ここに見つかったんですが、世界でたった一つ あとこういう貝も世界的に珍しい貝ですね まずはそうやって埋め立てられることによって、こういう珍しい貝が死に絶えてしまう それから周りには、世界で五千羽しかいない ほとんど日本で、ごく一部が韓国にもいますけれども 世界自然保護連合で、絶滅しそうな危険な種類 この鳥が一年中、この周りで暮らしています それは一年中暮らしているのは、世界でこの上関の海だけなんです そうですね うみが、どういうふうにいかに、動物が遺棄されているのか 自動的特性があるのか、何かは分からないです 아까 대한 대략적인 설명이 좀 들어가고 통역이 들어가고 지금 이 그림에서 이 지도는 하늘에서 본 우에서 본 이렇게 지도인데 이 온전 이 지역에서는 세계적으로다가 희귀한 동식물들이 서식을 하고 있고 이 주변에는 1년 내내 서식하고 있는 동식물들이 있는데 여기에 있는 동식물들은 세계적으로다가 아주 희귀한 것, 아주 징귀한 것들로 지금 여기서만 살고 있다. 여기 여기라고 하지 마시고 지역 이름을 말씀해 주세요. 가미노 새끼에 희귀한 동물들이 많이 살고 있단 말이죠. 동식물들이.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일본 안에서도 여기가 그렇게 희귀한 동식물들이 많이 서식하고 있는지 지형적, 지질적 특징이 어떤지 좀 궁금하네요. 동식물들이. 그런데 어떻게 이런 동식물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까? 동식물들이. 그런데 이 동식물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까요? 이제는 지전 환경이 굉장히 나쁘지 않습니다. 아, 공교 지달이네요. 아, 공교 지달이네요. 네, 네. 이렇게는 지연이 없으면요. 또는 공교 지달이 계속 있습니다. 아, 공교 지달이네요. 공업 지달이 많다는 거죠. 공업 지달이 많지만 수준은 다르지 않습니다. 수준이 나빠지기 때문에 생태적 가치가 생태적이니까 생물 조긍 다양해져니까 만큼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질문은 뭐였었냐면은 왜 여기 이 지역에 세계적으로 희귀한 동식물이 있느냐 그러니까 지금 대답이 뭐냐 하면은 여기 세토나이까이가 원래 생태적으로 상당히 좋은 지역인데 다른 지역은 공업지역에 많이 들어서 가지고 그것이 움직이다 보니까 이쪽으로 몰려왔다 이야기예요 그런 뜻이에요? 그럼요 그건 설명이 됐으니까 다시 설명할 건 없고 그러니까 여기 공업지역이면 여기 공업지역이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쪽으로 몰려왔어요 원래 세토나이까이가 자연적으로 우수한 지역이에요 여기에서 여기로 여기서 여기로 저기로 저기에서 여기로 하면은 대답하시는 분들은 알지만 시청하시는 분은 여기가 어디고 저기가 어딘지 모르니까 항상 지역명을 말씀하세요 세토나이까이가 기축하게 생겼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이쪽이 히로시마 이쪽이 어디죠? 요거는? 오사카 오사카 고베 오카야마 오카야마 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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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 지역은 공업지역이 많은데 아 오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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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세토나이까이를 주, 길게 늘어선 그 지역이 전부 공업지역이었습니다 지역이라 이쪽에 그 동식물들이 아 여기 이 세토나이까이에 있는 동식물들이 이 청정구역인 이 가미노세끼에 이동을 한 그런 경우가 아 네 네 그래서 이제 여기가 생태적으로 우수한 지역이 이길 수밖에 없구나 여기 마저 완전히 들어선다면 더위 생태적으로 이 종의 다양성도 파괴되고 생태적으로 완전히 이 갖고 있는 세토나이까의 정체성이 훼손된다는 이야기는요?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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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今日は貴重な生態系が破壊する予定と思いますか? はいそうです 日本の生態系全体の一番大切なところが破壊されるようですね 今まで先生が今までの反対運動を伝えたことができますか? 内容中記憶がある運動とかいろんなストーリーとかについてお話をください もう一つはこれからの反原発運動の活動計画についてもお話を言ってください 私たちは1999年から活動を始めました だから今年18年目 環境面から環境アセスメントってわかりますか? 環境変化 アセスメントで電力会社の調査が不十分ということを指摘して 2年3ヶ月計画を遅らせてきました 運動は1999年に始めた後から 18年に進めてきました そしてカミノセキの計画が発表された後 環境影響評価が十分になりました これが問題になりました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이거에 대한 환경평가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도 앞으로 할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이심아의 인간은 그라시를守는ため의 운동에 반대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간은 그라시마의 인간을守는ため의 인간을 반대합니다. 그래서 서로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시마 사람들하고 함께 힘을 합쳐서 교류하면서 운동을 계속해서 정기를 할 예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와시마 사람들은 현장에서 반대 운동을 열심히 하고 여기서는 자연 보호, 생태계 보호 운동을 해서 이원적으로 동시에 진입치 병행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지난번 2011년도에 세미나가 굉장히 야심차게 제대로 열렸는데 여기 내용이 굉장히 심도 있는 연구가 진행이 됐던 것 같아요. 말씀하시죠. 2011년도. 이천가 2011년, 이 심포지움의 때 아주 깊게 연구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천가 어떻게 될까요? 심포지움의 결과가? 이천가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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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을 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태평양海鳥海위という学会が 今政府に対して意見を出したり 調査協力をしてくれています 그래서 이 연구자들과 함께 협력을 해서 연구도 같이 하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함께 같이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국회의원들도 자주 방문하는 것 같은데 국회에서 자체적으로 이 얘기에 대해서 조사하지 않고 있는지요 일본の国会 국会議員の中で 原発問題について 조사가あるかどうか 지금 조사 조사 네 국회의원들 주의원이나 여러 가지 의원 거기에 여러 가지 의원이 来てくれました ここに 국회에서 국회에서 発言を してくれました 意見 オピニオ 많은 중의원들이 여기를 오셔서 발언 여기에 안된다는 발언을 많이 해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반대라는 개념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발언을 해준다 안된다는 발언을 약하게 하는 것 효과가 있는가 효과가 효과가 있습니까 효과가 있습니까 그러면 환경성하고 경제산업성하고 대립이 되는 거예요 경제산업성 경제산업성 효과 대화 수 세상은 그에 المane Раз iono 고급 6月 8-14-14-16-17-19-19-22-22-22-23-22-23-22-23-22-92-23-23-23-22-23-24-23-26 이곳에 자열에 대해서 많은 기사를 지금 내고 있다 라는 경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파타고니아가 그란데드의 홈페이지가 있어요 6월 20일에 사이의 특수을 홈페이지에서 온웨어합니다 아姐 네, 그렇습니다. 파타고지아가 뭐 있는지? 그 생태적인 무슨 그루빈 뭐 있는지? 아웃도어. 아웃도어. 아, 오니세. 아아, 오니세. 에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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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 아시아는中でも 세타이리키의 주요세가 이 종희기성 때문에 상당히... 아시아 차원에서도 이 상당히 중요한 지역 같은데 아시아지역이... 주요ですね. 에... 지역기의 하안이 데 이... 주요나 어떤 시계의もの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려가 전부... 그... 그... 희귀종들. 세계적인 희귀종들입니다. 이게 지금 다른... 스토나이카이 해변에 있던 주... 다른 지역에 있던 곳이 이쪽으로 다 몰려왔어요. 다른 지역은 전부 다 공업지역인데... 예, 공업지역인데... 밖에서 이쪽으로... 여기만 유일하게 개발되지 않은 지역이어서... 이쪽... 이쪽... 여기를... 지역을 말씀하셔야죠. 이쪽이... 여러 군데죠. 여러 군데... 지역이... 저... 저... 가미노세키... 가미노세키... 이... 가미노세키... 이 지역으로 다 몰렸다. 연구가들은... 이곳은 세계적인 가치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가미노세키 지역은... 네. 가미노세키 지역이... 가미노세키 지역은... 그 연구가들이 세계적으로 다가 아주 중요한... 그... 자연적으로 중요한 지역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이... 가미노세키의 그 운전에 반대를 하는... 가미노세키 지역에 대해서... 이 지역이라고 하면 가미노세키 지역을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국제적으로 도결만... 이 문제에 연동해서... 지금 움직임이 있으시겠네요. 그러니까... 가미노세키의 한밧주운동... 호흥부도... 국가... 국사이... 대기나... 운동... 운동과... 이런 단단이... 또와... 교류구가... あります... 아... 저기... 가미노세키의 그... 반전 운동하는 분들과... 국제적으로 다가... 그... 운동하시는 분과... 교류를 계속 갖고 있답니다. 네... 지금 일본이... 아베 정권이... 원전을 계속하겠다고... 해서... 지금... 여기에 다시... 공사를... 지금 매립 공사를... 재개했다는 소식을... 최근에 들었는데... 그... 그... 진행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매립 공사... 이제... 지금...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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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福島の事故の後、埋め立ては止まってましたけれども、少し進めようとほんのちょっと動きとかがありますね。 それから原発を作っても安全かどうか、地震、その調査ももう一度始めました。今年から始める計画です。 今は少し動きをしていますが、地震があるかもしれば、また再調査をしています。 この運動については、アシア全体の反運動について、 重要な経験ができると考えています。 上関で原子力発展所を設立することはできなかったことは、 もう世界的に有名な地域となると思います。 そうですね。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は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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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そうやって、ちょっと変動することはできるか、 そうやって、もう一度、結構、本物は初めて、 それから、特に変化します。 は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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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はい。